자 그럼 우리 실습을 한번 해봅시다. 클래스가 무엇인가를 좀 따져보기 위해서 자 저는 새로운 실습용 클래스를 만들겠습니다. 이 클래스의 이름은 클래스 앱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인을 체크했고요. 혹시 패키지가 세팅되어 있으면 뭐 되어있어도 되는데 저걸 없애주세요. 자 그리고 피니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실습을 진행할 기본적인 코드가 이렇게 생성이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어떤 상태냐면 뭔가 수학과 관련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 3.14 그 파이의 값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바는 수학과 관련된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주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수학과 관련된 클래스를 내장하고 있습니다. 그 클래스의 이름이 메스예요. 그리고 메스라는 클래스에서 점을 찍으면 저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변수나 메소드라고 하는 것의 리스트를 보여주는데요. 그 중에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파이의 구체적인 값이에요. 메스.pi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이 3.14 뭐뭐라고 하는 파이의 그 구체적인 값이 적당한 정밀도로 저장되어 있는 변수 pi고요. 그 pi가 메스라는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클래스에 대한 인상은 디렉토리다. 파일이 막 이렇게 가 있는데 디렉토리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장판이겠죠? 그때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도구 디렉토리. 여기 있는 얘는 디렉토리가 아니라 클래스인데 클래스는 서로 연관된 변수와 메소드로 그루핑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한번 이것을 실행시켜봅시다. system.outprintln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14 뭐뭐뭐라고 하는 값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이 어떤 정보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정보를 처리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1.6이라는 어떤 값을 여러분이 구했을 때 저것의 소수점을 없애버리고 싶다. 무조건 잘라버리고 싶다. 그러면 수학에서는 내림이라는 것을 쓰면 되는데 영어로는 바닥이라는 뜻에서 플러입니다. 자, 메스가 갖고 있는 여러가지 수를 처리하는 방법들 중에 보면 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이것의 저 괄호 안에 1.6이라고 하는 입력값을 통과시키면 여기 제가 이렇게 선택한 저만큼이 1.0이 됩니다. 정말 그런지 볼까요? 자, 실행해 봅니다. 하나, 둘, 셋. 자, 보시는 것처럼 1.0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조건 숫자를 위로 올려서 2.0으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때 필요한 수학적 개념은 올림. 영어로는 천정이라는 뜻에서 seal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system.out.print.ln 그리고 이걸 원로 mess.seal 이렇게 하게 되면 1.6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 있는 seal이라고 하는 저 메소드를 통과하면 2.0이 될 것입니다. 실행시켜 보죠.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클래스는 뭐다? 서로 연관된 변수와 메소드들을 이렇게 모아서 거기다 이름을 붙인 것. 그것이 바로 클래스입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개념에 따라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자신의 클래스를 만들 필요는 없지만 남이 만든 클래스를 사용하려면 사용법은 아셔야죠. 만드는 법은 모른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번 우리 수업에서는 여러분이 사용법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댓글을 통해서 클래스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다른 분들과 토론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